두 분 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간 비슷하신 면도 많고요 되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되게 귀여우세요 아 진짜 진짜 엄청 귀여우세요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지 되게 애교도 적지 않아 있으시고요 그래서 두 분 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연기하면서도 사실은 이번에 작품을 조금 바트게 하게 된 것도 이제 이 드라마가 노인을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저번에 장혁 선배님이랑 연기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뭔가 신학윤 선배님까지 딱 오래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고 나면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 얻지 않을까 라는 욕심으로 하게 돼서 저는 두 분 다 너무 좋고 저한테 엄청 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